외부에서 침입한 여자가 외부에서 침입한 여자가 우리들의 성경에 쓰여있는 예시록? 예시록 같은 거를 이름으로서 나타난 거라고 아... 임신 소릴 맞나봐요 빨로나서 합니다 그녀의 배 안에는 사탕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들 근처에 있다 그들을 찾아서 죽여라 와 좀 더 가까워져 그들의 피로 이 집으로 이 땅을 물들여라 그녀의 배 안에 있는 악마를 끄집하면서 구원받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오지마! 우리 아냐한테 또 떨어져 아유! 하나님은 이 아이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원하고 있다고 하네 어... 우리 아냐한테 손 떼라고 하는거죠 WOW! 영원히 가세요 영원히 가세요 황의 배 involves 결정! 안 보여, 안 보여 누가 왔는데요? 누가 와서 누군 죽이는데? 아닌데? 신부님 같대요? 어! 어! 아저씨 아내한테 갔죠 지금? 어! 뭐하는거에요 지금? 저 맛없어요! 남자야 여자야! 여자야 여자 여자분은 하나 다행히 우리에겐 어머니가 있어 우리에겐 어머니가 있어요? 나중에 널 다시 볼거야 이러는데 나중에 또 나를 볼거라고? 아이씨 아이씨 야 린 린 린 린 우리 안해 우리 안해 아냐 데려갔어요? 아냐 데려갔어요? 이 와중에 카메라를 챙깁니다 여러분들 린 린 린 린 아냐 지금 어지러워 어지러워 제정신이 아니야 그쪽으로 갔지? 그들은 스카트 그들은 어디갔지? 그들은 어디갔지? 그들은 헤레틱 어 그들 종교 이름이 헤레틱이고 그들 종교 이름이 헤레틱이고 와 엄청 불평하게 해놨네 옛날에 키 누르면 알아서 들어갔는데 뭔 소리 들린다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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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저씨 이거 아니야 와인 누르면 유조할 수 있어 또 맞을거 같아 진짜 진짜 지금 분위기 낫겠다 어 죽고 갑시다 와우 진짜 장애기 중이다 이제 헤레틱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HP 개념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아웃라스트 같은 경우는 딱 두대면 두대 세대면 세대가 있었는데 이 게임은 어떨 때는 막 몇대마다도 되고 어떨 때는 한방에 죽고 아직 HP 어 나 문 닫히려고 갔는데 문이 안 닫히더라고 약간 그런것들이 원에 비해서 조금 아쉽네 원은 딱딱히 누르면 딱 됐는데 엑스박스여서 엑스박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에 있죠 빨리 무시하고 가자고 아직도 같은 정면시스템 이런게 있는건가 옆에 번역해주는데 게임 소리가 너무 커서 겹치는 소리 들리는 바람에 진짜 안들어요 제가 중요한 말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릴께요. 제 말로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나? 아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나? 라고 얘기를 했대요. 진짜 해리포터 익스페톤줄 아아 학교다 시작을 한 거군요. 학교가 왔습니다. 일단 모르겠어요. 갑자기 거기서 왜 학교에 다시 왔는지 이게 꿈인지 그게 꿈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음악 학교다 제가 이런 일이 좋습니다. 나는 사랑했으면 됐고, 나는 도움이 되어야 됐고 제주님, 내가 죄송합니다.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, 제시카 저의 예수님 나는 못먹고 주사님 강제의 매장교가 아울라우스 2에요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날 도와줬어야 돼요 하나님 절 용서해주세요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시카 라고 했대요 들렸죠 방금은? 근데 배터리가 너무 없는데? 아까 배터리 모누룸 볼 수 있대지? 설마 아 이거 이거 두 개 있는 거네 주머니로 보는군요 어 열리지 않아 한풍구도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 사진이 있네 제시카? 린이랑 제시카 린이 아내죠? 아내가 옛날에 다녔다 학교였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무슨 그게 있나봐 아내가 왜 잡혀가고 그런 자기가 4학년 때로 다시 돌아왔대 아 자기가 4학년때, 초등학교 4학년 땡 이라고 하네요 공 bekommen 꿈이니까 뭐 안나오겠지? 당당하게 합시다 꾸미니깐 젠장할, 젠장할, 젠장할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는데 잡았다 보떡! yaür!!! 허허허허 당당하게 안갈게요 조심히 가겠습니다 내가 내가 겸손하지 못했어요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어 빠른 감사합니다 어 추구다 아 근데 나 여기 있고 싶은데 그 말 너무 무서워요 인간적으로 너무 어둡고 떨렸다 뭐야 눈 내려요 괜히 춥지도 않나봐 여기 빨리 안가면 추워 죽고 이런거 아니겠지 아니 눈이 내 얼굴에 내 얼굴로만 오는 것 같다 누가 고의부로 나한테 눈보라를 하는 것 같은데 제발요 제발요 아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 이 말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어 어 여러분 잠시분만에 행복이 끝났습니다 우린 또 공포와 함께 도시로 와야되요 이놈의 안경 진짜 라시그 하드내야지 아 너가 그 외보자 맞지 누굴 죽였다는데 누굴 죽였다는데 아니 난 죽이지 않았어 그들이 널 여기 있는걸 찾으면 위험할거야 어서 얼른 나 따라와 아 얘 나 도와주나봐요 내 이름은 이슨이야 그니까 얘 내 이름은 이슨이야 얘가 지금 따라오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면 위험하다고 고마워요 당신 밖에 없어 당신 두명으로 보여요 너무 빠른데 달리 이 사람은 헤리틱이 아니래 헤리틱이 아니래요? 헤리틱이 뭔데요? 아 이상한 종교가 아니래요 무교인가 봐 아 아 이 사람 그 얘네들 교주가 이 사람 와이프한테 그 이상한 짓을 했대 아니 교주가 얘 와이프를 어떻게 했나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 딸을 딸을 덮친거야 이 사람 딸을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손자 그 교주의 아들이 낳은거지 그때부터 자기는 걔들하고 한패가 아니라고 얘 딸을 덮쳤군요 쓰레기네 진짜 당신 딸 이름이 제인도인가요? 그 금발머리 여자인가요? 그녀를 본적이 있냐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그녀 때문이라고 아 그때 임신해서 걸어다녔던 애 걔가 얘 딸인가봐요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살아있다는걸 알고 감사하다고 하고 있죠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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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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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진타 아 내 진타 저기 아저씨 배터리 있으세요 배터리? 지하실로 가가지고 좀 쉬래 에너자이저 없어요 에너자이저? 한두개쯤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저씨 집에 배터리도 없이 어떻게 살려구요 여기서 좀 쉬라고 뭐래요 뭐래요? 뭐였어요? 쉬고있으라고 했어요 정말 저와 어울리는 아늑한 공간이군요 여기서 잘 수도 있어 오케이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아내를 구해야지 않니? 흐흫 그니까 통수 통수 야 통수 무섭다 야 근데 그래도 그 교주가 딸을 덮쳤는데 설마 에이 설마 통수하겠습니까 그냥 나 맞아서 패스면 나 그냥 쳐어 쳐 맞고 그냥 죽었을텐데 이렇게까지 하겠어 나한테 나 약골인데 정품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 통수를 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 때리면 나 맞고 죽었을텐데 제발 블레이크 어디있니 제발 블레이크 어디있어 난 무서워 난 무서워 처음에 나왔던 장면인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스포는 절 따지 말아주세요 스포 진짜 싫었네 어우 누가 여기있어 빨리 자리가 빨리 뭐야 일어났어 난 아무것도 숨기고있지 않아 어 찾아왔다 걔네들 헤레틱스가 찾아왔다 헤레틱스가 찾아왔어요 우리를 뭐래요 그 외부자를 숨기고있는것 다 너 빨리 내놓으라고 나는 그런사람 본적 없자고 지금 이겼네 통수안하잖아 내편이네 여러분들 무슨 통수각이야 이 나쁜 놈들아 저렇게 착한 아저씨를 누구서 뭐래요 너는 죄를 지었고 너의 딸이 우리들의 뭐지 예언을 이루지 않게 해서 너의 딸이 임신했는데 너는 뭐지 딸을 도망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배신한거라고 아 딸을 도망가게 했나봐 이 아빠가 그래서 자기를 배신했다고 오 로스하고 얘기할수있게 해서 내가 모든거 설명할텐데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말 따윈 듣지 않는다고 와 죽였어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말 따윈 듣지 않는다면서 죽여버린거지 지금 뭐래요 너의 숙제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널 사랑해 하나님은 널 사랑해 하나님은 널 사랑해 아 무슨 하나님 드립이야 진짜 저거 후려받아야돼요 진짜 여러분들 십자가로 때려야돼 저런애들 여기 들어오진 않겠지 아저씨 착하네 어떻게 저런 저런 사람을 의심하냐 아저씨 어떻게 해 아 죽었나봐요 나가도 되나 저기요 아무도 없죠 여기 나가도 되겠지 실례하겠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내 통소리 치지 않았군 그녀가 당신을 죽였는데도 너무 고마워 끝까지 자기를 고발하지 않았군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숨겨줘서 불쌍한데 그니까 어디로 가는거 이쪽인가 이쪽인가 근데 왜 아직도 어두운거지 왜 잠을 잤는데 잠을 잤는데 이쪽에서 왔었나 길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인거 같아요 저기로 아까 저기에 맞을까 강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닌것 같으면 말해주세요 안전으로 가겠습니다 안전으로 가요 안전으로 가요 어 배터리가 프레쉬 아니네 저기 프레쉬 줘주세요 귀여워 와 진짜 우리편이 하나뿐이 우리편이 기조새도 모르게 뭘로 다니시자 여기 위에 성경책을 읽는것 같아요 성경책을 읽는것 같아요 성경책을 읽는것 같아요 성경책을 읽는것 같아요 알지마라 제발 몰라놔 그쪽으로가면 돌키지않아요 뭐 가야될것 같아요 더 가야될것 같아요 여기 아까 고기도 뭐야 춤찬거야 벌써 잠깐 멈춰야되는데 지쳤을때 와 여러분 저 나무 보여요? 조심해야 합니다. 우리가 저렇게 될지 몰라요. 어 정서님 어서와있네. 아이유 이타치. 여기 보면 레프 라이트 나오잖아. 왼쪽 오른쪽이거든. 이게 올라갈수록 어느 쪽에 사람이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 같아. 이걸 잘 보면서 가는 것도 좋대. 그녀의 신을 기반한 자는 모두 죽일 거고 그 여자들과 그들의 아이까지 다 찢어 죽여버릴 뻔해. 그 여자들과 그들의 아이까지 다 찢어 죽여버릴 뻔해. 조심스럽게. 지나갈래요. 신나게 내가 널 너무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전해줘라는데. 뭔가 너무 깊은 곳으로 다 찢어진다. 뭔가 더 깊은 곳에 가져있는 곳에. 음.. 으흥... 잠시 그건 좀 너무 한번 죽을라. 잠시만 하자 말은 제가. 그건 너무 깊은 곳에타지 않은 곳에. 괜찮아. 같은 말을 안 듣다네요. 뭔가 더 깊은 곳에. 저한테는 너무 깊은 곳에 가진 곳으로. 죽지는 않지만 피를 흘려서 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 안 해? 아 반갑습니다. 초성희드님 나 지금 초집중 중이에요 학교 돌아가고 싶어 어 공략 아니지 하하 여기 탈모 탈모 아재 아재 짜식 무기도 없는 새키가 까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돼지 안 돼 녀석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ART 숙여버리기? 좋아요 뭘 정지해요, 공식으로 나온 겁니다 으아아아아아 진짜 이게 걸려? 안녕 여러분 아유 제발요 또 무기가 있구나 어디 있었던 거야 뒤에 한 마리 더 있나봐 근데 그룹으로 다니거든 아까 그 풀 있었잖아 문을 연 다음에 아까 그 풀 있잖아 거기에서 B 누르면 숨을 수 있잖아 안 보일 거야 한 번 그렇게 해보는 거 같아 지금 열고 조용히 움직이지않고 숨어있으면 모르지않고 아따 누구한테 들킨거지? 모자쓴 빠박이 캐릭터 안하는데 무기있어 무기있어 까불면 안돼요 여러분들 무기있는 애한테 신한테 내가 널 너무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전해줘 아까 했던 말 계속 간다 제발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걸 나한테 안 들이댔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언제 갈까요 근데 홍수가 올 거고 피로 가득 찬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거래 지금인거 같아 지금인거 같아 왜 사놔 왜 사놔 미친놈아 와우 와우 아 나 추워서 닿는줄 알았어 날씨가 많이 쌀쌀하군 작물을 다닐 필요가 있겠어 보지 마세요 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켜야겠어 배터리? 이건 이제 제껍니다 아 날씨가 쌀쌀할 수도 있지 왜그래요 나한테 여러분들 추운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어디로 가야하오 아 찾고있어요 지금 이 위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문 안열려 아 저 아직 있는데로 가야해 저 안에 숨을 수 있네 여러분 저의 집을 찾았어요 야하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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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 이제부터 여기는 제디비로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쉴때마다 여기에 들어올께요 숨 눈끼가 엑스였어 여기 밑에 키 맞아 공간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이씨 배터리 없는데 아이씨 배터리 없음 아니 저런 삽 같은거 하나 들어가지고 좀 약한 놈들이 한번 맞작 뜰 만하지 않는건가 없나 어 카메라 들면서 삽 들기가 힘들지 않을까 카메라는 잠시 내려놔야죠 따를땐는 지저히 숨어있다가 삽으로 머리를 찍는거야 흐흫 한 명 정도는 어떻게든 어떻게든 잘하면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... 어그로 꿇어가지고 숨는건 어때 빨리 뛰어가지고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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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길이 잘 못갔나봐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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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저씨 마채트 들고있어 흐흫 조심하대요 조심하대요 카메라 모서리는 이길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거의 벌레마냥 지금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흐흫 흐흫 쟤가 내가 조..내가 좀만 얇았더라면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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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흫 흫 흫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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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린이 없다 흐흫 또 다른 친구야 두 명 있어 흫 흫 나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어. 하지만 나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지 않아. 나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어. uster uster 또 약간 없ighs. 여러분 뭐죠? 여기다. 이거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? 길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노말이라니. ㅅㅂ 여기 올라고요. 배터리 두 개나 올렸니? 나 배터리 진짜 쓸데 말고 끄고 다니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흐 어좌어쾃이씨 어이씨 아이씨 빼앗 제발요 어이 중심 잘 잡지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좌우가 똑같은 남자에요 여러분 걱정났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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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번 아웃라스트에서도 시체 침대들이 나를 반겨주는군요 오른쪽 같다 우리 치료하고 가지 않게니 지금 치료까지 해야돼요? 아니 아니 치료 안되요 치료 안되요 이거 또 성경책이지 뭘까봅지 모르니까 그니까 통